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로마 그 제국을 지켜주었던 산 모두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준 돌로미티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여정은 기차에서 시작합니다 옆자리가 심상치 않다 했는데 저... 이 청년들이랑 같이 떠나는 건가요? 독한 에스프레소로 신고식을 하고 이 조각상처럼 우통벗은 친구들이랑 소렌토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푸른 바다에 몸과 마음을 던졌죠 제 생에 잊지 못할 가장 낭만적인 여행이었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호수였던 지중해 그 푸른 바다를 꿈꾸지 않는 이가 있을까요? 지구본을 한참 돌려야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탈리아 우리처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죠 오늘은 로마를 떠나 시간이 멈춘 도시 폼페이로 향합니다 서기 79년 배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져버린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 2000년 전 고대 로마 도시가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유적지입니다 아직도 발굴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폼페이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2000년 전에 역사를 사실은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걸로만 해서 알지 정말로 눈으로 확인하기는 되게 힘든 장소잖아요 근데 바로 이 폼페이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라서 되게 기대됩니다 16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덕에 그 모습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오은 엄청나게 높은 장소입니다 이 폼페이오은 현재의 볼컨이 더 높은 장소입니다 이 폼페이지는 거의 넉넌 위로 있습니다 이 폼페이지는 그냥 하나의 바다로 tim이 있습니다 여기가 많았다고 이 폼페이지는 이 폼페이지는 신세가 없었죠 이 폼페이지는 안으로는 그 폼페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폼페이지가 안에서 피하니까 폼페이는 원래 로마의 상류계급이 건설한 휴양도시였습니다. 삶이 뭐고 죽음이 뭐지? 라는 그런 좀 근원적인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그냥 순간 딱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멈춰버린 삶의 마지막 순간들 만약에 이때 내가 폼페이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사실은 화산 분비물은 100km가 넘는 속도로 폼페이를 덮였다고 하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학력적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심게 기도하며 자신의 최후를 맞아들였던 청년의 모습 죽음을 앞에 두고 청년은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삶 그래서 더욱 후회 없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폼페이를 뒤로하고 낭만의 도시 소렌토로 갑니다 기차는 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기다려라 소렌토요 폼페이 스카비역에서 소렌토까지는 기차로 40분이 걸리는데요 차편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피티로 잔뜩 치장한 이 기차가 소렌토행인가 봅니다 인기 있는 관광지를 경유하다 보니 기차는 이미 만성 낡고 오래된 기차가 추억을 떠올려줍니다 옛날 우리나라 완행열차 같아요 비둘기호라고 있었거든요 땡게 막 사람도 엄청 많고 천천히 가고 끈들고 있었는데 그 기분이에요 처음에는 인사만 나눠서는 얘기 아시죠 믿는데? 제가 어떤 몸을лек면 먹을거에요 그리고 외로웬 lyn proven 가지만 나폴리타 루이지 그리고 제 형은 마리오 좋은 하루 슈퍼 마리오 정말 좋은 스타일 이 트레이너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금세 친해졌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죠 정거장도 아닌데 기차가 멈췄습니다 정거장도 아닌데 기차가 멈췄습니다 샤플리타 매직? 로버 라폴리타 스타일 이는 브리아다 이는 브리아다 이는 브리아다 이는 브리아다 이는 브리아다 이는 브리아다 기차는 이유 없이 멈추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부르는데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저는 신기한게 이렇게 음악을 틀으면 우리 한국에서만 전철이나 기차 같은에서는 좀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게 주변 사람들이 더 즐겁게 잘 들어와요 되게 신기했죠 그 누구 하나 싫은 표정 짓는 사람이 없죠 그 누구 하나 싫은 표정 짓는 사람이 없죠 같이 그냥 음악을 즐겨요 기차가 가다 서다 하는 것도 여기선 흔한 일이랍니다 그 안에서 소레도 이곳은 이 해외レジーナ 조vana 어디로 시키고 도라 플라파 여기때문에 나부터 준비를 해봤지 수행을 해봤어? 수행을 해봤어? 아니요 수행을 해봤어 수행을 해봤어 내가 사랑을 해봤어 레지나 조한네네 수행을 해봤어 수행을 해봤어 수행을 해봤어 수행을 해봤어 두 형제가 멋진 곳을 소개해준다는데 따라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돌아오라 소렌토로 라는 나폴리 미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소렌토 처음엔 그리스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인데요 로마 제국대는 상류층들의 휴양지로 각광받았습니다 루이지 형제가 소렌토에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곳은 커피숍 이탈리아인들의 커피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종류도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러니 이탈리아인들 이렇게 정말 추가 할 때 우리의 인장은 안 돼? 아, 완산은 아니구나. 되겠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커피 되게 연하게 먹는 스타일인데 한 열 잔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카페인 충전도 끝났으니 슬슬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근데 이 형제들 옷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봅니다. 진짜 예쁘네요. 소렌톡. 지중해 저 푸른 바다 색깔이랑 산에서 내려오는 초록빛깔이 만나면서 이 어우러진 광경 자체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소렌토의 풍경 그대로입니다. 푸른 바다와 절벽에 자리한 집들. 지중해의 햇살과 바다가 주는 여유. 하지만 루이지 형제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네요. 거긴 또 얼마나 멋진 곳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귄 두 명의 친구들이 21살, 23살이거든요. 한 한 시간을 걸은 것 같습니다. 이 먼 거리를 그냥 버스도 안 타고.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늦은데. 가끔은 늦은데. 가끔은 늦은데. 가끔은 늦은데. 와.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오네요. 석회암 절벽과 지중해가 만나는 레지나 조반나 비치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해변이죠. 아까 걸어오다가 소련토 위에서 바라봤던 그런 비치들은 호텔이나 리조트, 즉 사유지 리조트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모두가 지중해를 이용하는, 모두가 이용하는 서민들의 해수욕장이죠. 이게 바로 지중해 같아요. 파라솔도 썸베도도 없는 바다. 그렇지만 이곳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진짜 지중해가 있습니다. 저도 주저없이 지중해의 몸을 던졌습니다. 생의 모든 순간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 시원해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왜 이들이 걸어오는지 알겠어요. 걸어오면 막 들어오고 싶고, 올라왔던 그 기운이 지중해 바다 들어오면서 싹 사라져요. 이래서 매일 걸어오는구나. 소련토가 아름다운 건 지중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련토가 아름다운 건 지중해 성원해 지중해 성원해 예시 성원해 감사합니다.